아시아 유럽항로의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또다시 사상 최저치에 진입했습니다. 상하의 항공거래소가 3월 10일을 발표한 상하이발 북유럽항로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당 전주 대비 20달러 감소한 2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역대 최저치인 TU당 205달러를 찍은 후 다시 역대 최저에 근접했는데요. 지중향론은 지난주 TU당 236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일주일 새 33달러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2016년 초 1천달러대로 시작했던 유럽항로 운임은 중국 춘절점 밀어내기 물량이 기대어 1월 중순까지 높은 수준의 운임을 유지했지만 중국발 수요강세가 예상보다 빨리 수그라들면서 매주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수요약세의 선사들이 일시적으로 선복 조절에 나섰지만 운임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G6얼라이언스는 북유럽항로 루프6에 대해 2월 말부터 11항차에 걸쳐 간편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춘절 연휴에 대응해 2월 중순 북유럽 노선의 4항차, 지중해의 1항차에 대해 간편에 시행했으나 이번에 추가 간편에 나선 것인데요. 선사들의 적극적인 간편에도 수요약세로 수급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KS 뉴스 정지혜입니다.